리진아! 잡아! 잡아 보려! 리진아 리진아 제발! 리진아! 그렇지! 큐큐큐큐! 큐 못 맞췄니? 어? 아니? 리진아 그거 못 잡... 다행이다... 이거 다행이다...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다가 카타니아 올 거야 라임 일로 아 봐봐 카타니아 여기가 온다? 안 보였어! 안 보였어! 몰라 몰라! 이거 몰라! 기다리자 올 거야 지류찾기 하면서 기다립시다 이게... 어? 왔어... 차하차하하! 어! 엉어!! 이재지않나? fin while 짭 왔어! 조 fraud 아 와 이런식으로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맞춥어!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었으면은 저기 바로... wides 을 거야 인내심이 있어야지처럼 잡는거라고 해요 알았어요? 제가 인내심 배우는 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드릴 찾기 게임 하세요 아.. 존나 힘드네 어이 슈가 깜짝이야! 으아! 으아! 살았다 살았다! 오케이! 나이스! 아.. 전망오네 어? 뒤지나? 어? 오오오? 오오오? 으허헣헣헣헣헣헣헣 이거 WW 정황올면 뒤길 것 같은데 이거? 지야! 아! 아 와 디박! 이래.. 이래서 이래서 지랴 안 알아봐 엄마 아 엄마 제발 아 슈가야 아 제발 아 오지마 이 새키야!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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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아아아 와아아 아아 와 저로 할까요? 와 이거 못 잡았어 딜이다? 아 딜질 리가 없지 아아 이거 밟았으면 좋겠다 설마 이렇게 이거 밟으면 병신이 아니겠지 병신인데? 음 병신인데? 음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 이거 완전 깨이득